이거 깎아야 돼 이거 야 안 그러면 한 번 미끄러지는 발이 관절 닫히면 너 큰일 나 어디 맞아 발바닥 좀 보자 발바닥 이야 너 오늘은 다 됐네 이제 완전 까매졌네 때야 때야 다 됐네 다 됐네 다 됐네 다 됐네 발바닥 이쁘게 이쁘다 다시 한 번 움직이지 마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넌 완전 까매졌네 잠시만히 아비 이쁘다 가만히 있어 화내지마 발톱도 잘라야 되겠네 이거 이거 깎아야 돼 이거 소야 우와 잘 깎인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거 안 하면 너 미끄러워 미끄러우면 관절에 물이 가고 다치는 거야 그리고 허리관절에도 안 좋아 미끄러우면 우리 마루라서 미끄럽단 말 우와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잘 잘리네 자 자 야 사람들도 안마 받을 때 원래 자 손톱 소재하고 그럴 때 개그타네 절대 안 미끄러지겠다 야 자 다음 손님 대? 옳지 대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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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갖다 대지마 싫어 싫어 너 수업이 많이 했는데 너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꼭 해줘야 돼 안그러면 한번 미끄러지면 다리 관절 다치면 너 큰일나 그러면 계속 고생해야 돼 응? 다닐 됐어 간식 한마 이거 털기만 하면 돼 됐어 털어 니가 einfach 장난 아니야 정화 그만자 발 잘라야 돼 당신 잘하셔. 일로 오셔. 일로 오셔. 힘들어. 많이 힘들어. 중화. 오이고 이쁘다. 거기가 편하지? 고맙습니다.